홍록기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진짜 중국 투자 관련 하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수단의 한 해가 아니었나 2015년 이후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뭐 사실은 많이 어려웠지만 중국만 요즘 힘든 건 아니라서요.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같이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나쁜 점도 많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굴은 많이 해탈하신 듯한 표정이신데 오늘 2부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분 순서는 조금 콤팩트하게 두서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상혜진 씨가 조금 좋았잖아요. 다른 시장 분위기 더 안 좋을 때 어떻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유 자체가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주에 좋았던 것은 가장 먼저 빠졌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런 인프라 투자 쪽 수혜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특히 내수 쪽도 일부 업종들은 좀 반등을 하면서 이런 점들이 지난주 중국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는 좀 괜찮았던 모습을 보이는 일조를 한 것 같고요. 결국 이 봉쇄 조치가 진짜로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저는 요즘을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코로나 봉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들으시면 그게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뉘앙스에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기조는 사실은 올해 연간 그러니까 10월에 있는 당대회까지는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자체는 중국의 소비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대면 소비는 당연히 회복세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뭐 이번에 코로나 봉쇄처럼 물류를 봉쇄한다든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이제 좀 막고 특히 뭐 투자까지 조금 막아지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점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4월달 오늘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지표가 사실은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잘 안 나왔잖아요. 소비는 박살났죠. 네 소비도 안 좋았고 생산도 소비보다 좋았을 뿐이지 안 좋았었고 딱 하나 이제 인프라 투자 하나만 좋았었던 흐름이었는데 이게 사실 4월이 3월에는 중순부터 이제 그 봉쇄가 있었었고 지금 5월 이걸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해에서도 5월 20일을 그 봉쇄주의 데드라인으로 지금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즉 4월이 이제 1일부터 30일까지 풀로 봉쇄가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뭐 이 기간에도 분명히 물류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제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좀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봉쇄를 하는데 장사가 없다라는 게 이번 경제집회에서 좀 드러났었었고 그래도 그 정책의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저는 일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 코로나 봉쇄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기준선이라는 게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건 맞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달 내로는 좀 일부 지역들 완화,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친다면은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좀 2분기를 저점으로 좀 하반기에는 경기 모멘텀이 글로벌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면은 사실 중국은 인프라 투자라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언덕은 하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경기 모멘텀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기에 신인프라냐 구인프라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구인프라 같으면 철도라든가 도로항마 이런 건데 이미 그건 더 지을 때 없을 만큼 다 많이 지었다. 그래서 신인프라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등등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사실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깔만큼 깔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힘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질문들도 받긴 했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실 중국이 이번에 구형 인프라들 관련돼서도 각종 정책들이 있었었고요. 특히 예전에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예를 들면 작년에 전력난이 심했던 부분들이 전력 전선들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깔다 보면 이런 부분도 역시 전통 인프라 중에 하나로서 조금 해석해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중국은 이번에 전통 인프라든 신형 인프라든 전부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 있는 일부 시클리컬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신형 인프라랑 관련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업종들은 사실 아직까지 안 좋은 모습들은 몇 개 좀 보여주고 있었었고 하반기에도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은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중국 지표 보면서 올해 5.5% 성장은 거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영향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하고 오늘 아까 섬유의복 관련된 업종이 좋았던 이유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가.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계속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실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현 위원님 보시기에 아까 5월 20일 날 봉쇄가 데드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공세가 풀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어느 정도 의료 기반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접종률이 올라왔다든가 이래야 풀어도 문제가 없지 풀었는데 갑자기 또 확진자 늘어나면 이거는 또 다시 도루묵이 될 거잖아요. 향후에 그런 전개 추이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사실 내수 관련돼서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내수 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봐왔던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를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라든지 봉쇄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수 부양책들이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경제 지표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내수 관련된 주가에서도 좀 저희가 다 알 수 있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을 제대로 완화하는 것만이 내수 부양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봉쇄 조치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다시 봉쇄 조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간으로도 계속 중국 내수 관련된 업종들이라든지 사실은 워낙 그 사실 워낙 주가가 많이 못 갔었던 업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내수기업들이 이런 그 리오픈이랑 리오프닝 관련된 호재에 사실 좀 반응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추세적으로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아래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진짜 중국이 올해가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요인은 2년 동안 중국은 진짜로 돈을 안 썼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엔 중국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것만큼 확실히 보여지고 있으니 이걸 믿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본다면은 좀 인프라 투자 쪽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5.5% 자체 목표치는 저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더욱더 가속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이제 혹할 만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규제 완화들에 대해서 아니면 증시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생기려면 당연히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이야기 중에 핵심은 부동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부동산 쪽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판매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2년 동안 시장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부분들이긴 한데 플랫폼 관련된 규제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다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월까지는 변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와 이제 덧붙여서 좀 증시 부양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금 이번에 있었던 플랫폼 완화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지금부터 한두 달간은 관련된 뉴스들도 조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증시 관련 심리를 풀기 위해서는 심리의 경색을 이끌었던 플랫폼에 대한 게 달라져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문제는 얘는 세금 올라간다 그러던데요. 그동안에 세금을 깎아주던 부분들이 한 15%까지로 법인세가 낮았었는데 이게 한 7% 정도인가 더 올라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EPS가 별로 증가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흘러내렸던 이유가 실적과 크게 무관했었었고 물론 그 규제가 장기화가 되면서 실제로 실적을 끌어내리긴 했었었죠.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더 많이 빠지던 작년 같은 시점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실적이 아직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싸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지금 중국 증시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경기 모멘텀이 다른 나라도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은 경기 모멘텀까지는 크게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들어오려는 유동성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이 더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라는 그런 이제 캐캐 묵은 거 말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지금 시장의 하나를 혹하기 위해서는 좀 저는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이번에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최근 한 한 지금 이번 달부터는 조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조금은 자세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정치국회의 하고 나서 여전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규제를 지키는 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딱 이 부분 완전히 쫙 갈라지거든요. 홍록기업 연구원님만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모든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래 그 규제 기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주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동산 관련된 금리를 좀 인하를 시켜주는 점차도 있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규제가 플랫폼 기업들에 있어서 규제를 일정 부분 우리가 할 만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법인세를 좀 인상한다든지 좀 이런 혼재된 양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정부가 아니면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이 클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저는 두 업종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조금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플랫폼이 조금 더 그런 반등폭은 강한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좀 관련된 사실 규제했었던 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완화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도 조금 저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mlf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과창판 창업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안화가 6.8이에요. 계속해서 위안화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 격차가 오히려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mlf 안 올렸듯이 lpr만 부분적으로 좀 내릴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금리를 내린 기도로 갈 수 있으며 또 위안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세를 가는데 마냥 금리를 내리거나 완화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mlf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원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 비용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기업들도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개인들도 더욱더 이자를 늘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굉장히 신용지표들을 보면 진짜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과서적으로 금융 비용을 낮춰주고 있는 건 맞는데 워낙 글로벌 수요도 그렇고 중국도 4월에 봉쇄 조치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업률도 헤드라인으로도 다시 코로나 가장 심했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다시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자체보다도 지금 대출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수요가 좀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봉쇄를 했으니까 이번 지표는 일정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5월 달에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가 풀리고 6월 달에 봉쇄 조치가 이제 전격적으로 풀렸을 때 그때 대출이 1, 2, 3월에 있었던 흐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지금 현재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결국 지갑을 여는데 좀 꺼려한다는 뜻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가 빠르게 못 늘어나는 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사실 좀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한 축이 좀 약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반대로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자체는 사실은 금리보다는 그냥 봉쇄 조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 관련돼서도 항상 중국 위안화 환율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양국의 명목금리 차는 역전되었지만 그 실질금리 차로는 양국의 소비자 물가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 YY로는 당연히 수출 모멘텀 꺾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은 더 많이 꺾여 그러니까 수출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수입은 조금 이제 더 그거보다 꺾이면서 그 무역 흑자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좀 위안화 환율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은 별로 변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질금리 차도 여전히 좀 큰 폭으로 벌어져 있고 그 수출도 많이 꺾였지만 그 월간 무역 흑자를 본다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그냥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좀 믿음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사실 중국 증시는 개인들이 워낙 많은 비중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그런 악재에 좀 많은 변동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 채권이라든지 조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관들 투자자도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좀 상대적으로는 증시보다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상대적으로는 견주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만큼 이번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중국 위안화 자산들에 대해서 좀 믿음이 많이 훼손됐었던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율 약세에 약간 의도적인 흐름들은 없나요? 글쎄 저는 최근 있었던 기준 환율이랑 역 내외 위안화 환율 흐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약세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걸 불편해하는 거지 실제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을 늘린다라는 말은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방향은 달러와 강세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니 속도만 제어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게 그동안 우리 홍 의원님께서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 계속했던 게 실질 정리로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냐면 지금 달러와는 강세고 어쨌든 위안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약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달러와는 강세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물가 압력이 좀 낮아질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은 이제 위안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이제 오히려 미국의 물가는 조금 꺾이는데 중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의 물가의 흐름을 보면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근데 공급 쪽 가격에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계속 연동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PI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CPI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물류 차질이 생기면서 좀 있었던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근원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을 제외한 그 근원 CPI를 본다면 여전히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인데 아직 근원물은 1%대 초반대에 밖에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 CPI가 그런 물류 차질 이슈 때문에 한 1.1 중반대까지 좀 올라왔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중국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초기 단계라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환율이 관심이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미국은 긴축이지만 중국은 그래도 위안화가 강세니까 상대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위안화의 어떤 강세 유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좀 약간 깨졌잖아요 그 믿음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와서 올해 성장률 5.5%는 달성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최대한 갖다 붙이려고 노력은 할 건데 아까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플랫폼 기업들 완화해주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얼마만큼이나 성장에 기여할까 라는 우려가 좀 있고 결국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부양을 해주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를 더 세게 하든인데 인프라 정책도 사실은 원래는 100을 하려고 했는데 소비가 많이 났으니까 100을 하려고 했던 걸 150한다 200한다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 해보면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러다가 또 다시 크게 얻어맞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드는데 이게 중국에 마땅한 경기 부양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결국 한 셈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이 총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못 내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 었었고 올해 자체도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사실은 뭐 수요 자체에서 민간 소비를 한 3으로 본다면은 인프라 투자가 기업에서 나오는 투자가 7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그 소비는 아시는 것처럼 더욱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비중이 원래는 이제 인프라 투자랑 개인 소비의 비중이 뭐 7대 3이었다면은 8대 2 뭐 9대 1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런 인프라 투자 채권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계산해둔 그 지방체 발행 그 예상 물량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징량을 할 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재정 정책 관점에서 제가 올해 재정 정책이 매우 강하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까지도 그 재정 정책이 지금 이번에 지방체 발행이 좀 빠르게 견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재정 정책의 운영폭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 폭 충분히 여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금리 인하 풀어주고 통화 정책 공간 열어준다고 이만큼 사실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정확히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큰 틀에서는 재정 정책 제일 중요해졌고 인프라 투자 지표 더욱더 중요해졌을 이 두 개를 지켜보자라는 그 큰 틀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 약간 좀 다른 인프라 투자 말고도 플랫폼이든지 부동산 조금 더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경기 관점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지금 제 예상보다 더 좀 세게 있을 것 같고 그 돈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유동성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재정 정책의 폭은 아직까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뭐 이제 저야우스 이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경기 모멘텀이 좋은 나라가 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워낙 좀 계속 좀 꺾이고 있는 국면이고 사실 이런 국면에서 쓸 카드가 오히려 남아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사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2분기를 정점으로 지금 확실히 경기 자체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좀 실망감에 주가는 조금 그 기댔던 것만큼 못 오르지 않을 것 같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제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좀 반등에 대한 회의감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최악의 국면을 지난 건 맞는데 결국 이 최악의 국면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은 이제 코로나 봉쇄였고 이 봉쇄에 대해서 지금 완화되고 있는 조짐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결국은 지금 계속 다 걸려있고 약간 외통수로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싶어도 그걸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 힌트를 한번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이라는 건 위에서 정책을 내면 밑에서 대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약간 뭐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 1일 날 상하이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뭔가 해소된다. 근본적인 해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뭐 3차 접종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거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정치국 회의들에서 주요 정치 회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경제랑 방역 두 가지 저울질을 할 때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제성장을 방역보다 우선시 해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방역을 최우선시로 하고 그 다음을 경제 부양들 그러니까 경기 방역을 항상 그 다음 목표를 제시 했었었는데 그럼 다음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그 순서가 바뀔 때가 오히려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럼 정치국 회의 다음번에 언제 합니까 그것도 이제 3개월 뒤에 또 있거든요. 분기마다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멀리 있다. 네. 그때 그 기조가 바뀌면 그건 이제 렛츠고네요. 그때부터는. 네. 근데 그 전에도 주요 정치인들이 입에서 이 발언의 순서가 좀 바뀔 만한 연속적으로 바뀌고 실제로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되는 게 있으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발언 몇 가지를 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났다. 방역 조치는 완전히 풀릴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유력 인사 하나가 이제 약간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총재들이 얘기하듯이 그 발언 비중이 예를 들어 방역보다는 이제 그 경제 활성화 이런 비중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좀 유력 인사들이 더 그런 발언을 많이 하면 아 이제 드디어 뭔가 방향성을 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또 다른 도시들 같은 게 지금 상해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도시에서도 방역 조치가 생겼다가 풀렸다 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도시들이 적어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경기에 좀 포커스가 된 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발언들만 나오게 된다면 저도 조금 더 이제 제로코로나 정책보다는 경기 방어에 확실히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요. 아니 지금 홍록기 연구원님이 이거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사실은 이건 뭐 약간 제로코로나 해제만 되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소매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성장률을 갑자기 위로 치솟을 것이고 뭐 그런 건 너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 네. 그나마 이제 가장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방역 조치가 풀렸을 때 가장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건 결국에 좀 개인들보다는 기업들일 거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뭐 투자들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가계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내수의 회복을 좀 생산보다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 능력보다는 좀 계속 회복세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게 가계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걸 한층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이번에 봉쇄 조치가 했기 때문에 좀 내수의 체력들은 꾸준히 점검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더 좋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질문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론이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인데 바닥은 본 것 같다. 그런데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저의 질문은 바닥이 본 건 확실한 건지 그다음에 이 바닥이 다시 깨질 위험성을 혹시나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점검한다면 이 바닥이 찐바닥이 아니려면 뭐까지 나오면 찐바닥이 아닐 수 있는지 혹시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악재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악재를 사실 하도 얻어맞아서 더 안 빠지기만 해도 좋겠는데 또 여기서 더 지하 몇 층까지 끌고 내려갈 건 없을지 뭐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악은 그거겠죠. 재정정책도 예상보다 적게 쓰여지면서 뭐 인프라 투자마저도 시장이 원하는 기대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만큼이 안 나온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사실은 워낙 2년 동안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쌓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혜를 받아오면서 중국 정부가 곳간을 충분히 쌓아두고 있었었고 지금 이 곳간을 푸는 국면이고 뭐 이 곳간을 혼자서 푸는 게 좀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 완화 그러니까 통화 정책들의 완화들 유동성 정책 완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홀로 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변화한 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중국 경기 모멘텀을 아직은 믿을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반등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더 안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좀 오르길래 아 이제는 조금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나 이제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제가 더 놓치는 게 없는지 여쭤볼 거고요 또 다행히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왔다고 네. 바닥이라고는 좀 강하게 잘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리면 뭐가 뭐부터 오를지 언제 오를지에 대해서만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의 때가 올 때면 또 우리 홍록기 연구원님 자주 나오실 거니까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바닥에 대한 컨벡션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 주신 걸로 오늘 3부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영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